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. 이천시가 GTX-A 접속부 설치와 관련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정문필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. 이천시가 지난 25일 GTX-A와 수석 광주성 연결 접속부 설치와 관련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광주시, 여주시, 원주시가 공동주관했습니다. 토론회는 접속부 설치의 필요성과 시급성, 기술적 가능성 여부 등 전문가와의 토론을 거쳐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. 엄태준 이천시장은 GTX-A와 수강성 연결 사업을 통해 이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수도권 경쟁력을 높여 대한민국의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임을 반드시 알려주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GTX 유치는 경기 동남부 지역과 서울 주요 도심을 30분대로 연결해 시민들의 이동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KBPS 정문필입니다.